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 개시에 대한 감사와 책임입니다 구원 개시에 대한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구원 개시 시작 구원 개시 그 다음에 구원 개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시작 구원 개시에 대한 감사와 책임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다 아시는 것이고요 개시, 개시 개시란 무엇이냐면 닫혀 있었는데 열려져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시죠 구원 개시 그래서 구원 개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개시입니다 구원 개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대한 개시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수감사의 첫 번째 감사 아니 우리 하루를 여는 첫 번째 감사 아니죠 우리 일평생을 향한 첫 번째 감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전부 다 찾아보면서 계속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를 오늘 2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고려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구원계시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러분 구원계시를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닫고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지혜, 내 슬기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구원계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한 거죠 예를 들어 고른전서 1장 18, 19절 보시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구원받는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무섭죠 구원계시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오히려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심판이면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역전되는 것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오히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높아지는 것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무슨 복권에 당첨되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구원계시를 받은 것이 영원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역전 시작 영원한 역전 그래서 구약의 한나 사무엘 선지자 한나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애기 못나서 멸시받았고 그리고 나는 축복 못받았다라고 여겼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 이렇게 노래했죠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구원계시를 통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계시를 받은 자가 인생 성공한 자죠 인생 성공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구원계시의 내용을 27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27절입니다 27절 시 읽겠습니다 제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 속에는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감사 속에는 아버지를 아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계시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아는 거죠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또한 여러분 구원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통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어 가죠 아 하나님은 온유하시구나 아 하나님은 안진방인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알아가는 게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는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땅끝까지 낮아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는 존귀한 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 감사 특세의 첫날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내게 감사의 조건들이 다 사라져서 불평, 낙담, 실의, 죄책 그리고 원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 무엇이냐면 너 이 상황에서 네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테스트가 주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어? 그동안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안 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다른 것들로 인한 어떤 거짓 감사나 어떤 교만한 자기 자랑에 마지 빠져 있었구나 요비 모든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잃고 명예 잃고 건강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다만 여호와께 경배할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고요 반대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저 지혜와 슬기만 뽐내는 자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내일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자문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와 감격을 두고 있는가 가령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이라도 여러분 그의 가장 큰 우선순위 빌리포서 3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명예가 깎였어도 그리고 행동의 제약을 받아도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그걸로 만족해 할 만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이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지난 올 한 해 1월 달보다 지금 이 11월 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었는가 또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통하여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시고 교만한 자에게 감추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개시를 얼마큼 많이 내가 배웠는가 내가 정말 성삼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1월 달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때론 지금 고난을 벽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내 눈을 들어 내가 주를 눈으로 바라본 아이다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간접적으로 주님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감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면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는 구원의 개시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사랑방 나눔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여러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분 목독해 하시죠 우리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난 토요일날 연탄을 나르면서 중간에 햇살까지 비쳤던 예보와 달리 그러면서 한 지체가 이렇게 고백을 해줬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연상했더라고요 여우수아가 아모리 가나안과 내 전쟁에서 태양아 넌 멈춰라 라고 외치자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침에 흐린 날씨를 햇빛이 나온 좋은 날씨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이 지체는 똑같은 연탄 배달하는 그 현장 속에 사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갔기에 기록했고 그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연탄을 잘 조기에 맞춘 것 또 보람있던 것,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 많이 나오고 또 행복문화를 통해 세상 많은 분들도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참여하게 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들 여러분 한번 다시 돌이켜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어떤 열매, 좋은 일, 사건들 속에서 또 심지어 실패, 또 힘든 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알아간 주님을 인해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어제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을 이 경찰이가 더 알아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른 건 무엇이냐면 동욕에 동욕하게 하신 하나님, 동욕하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지체들, 리더십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더 깊이 나누고 더 깊이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더 알아가고 단식도 하고 그러면서 비전도 갖고 또 2023년을 준비케 하시고 하는 등등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삼위가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부가 성자께 다 보여주시고 성령은 온유하여 성자의 이름을 높이시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조화를 이루는 모습처럼 성삼위 하나님처럼 동욕하게 하신 하나님 더 지체들과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제 마음에 감사와 자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또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인생 돌이켜보니 재정이나 건강이나 뭐 한가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감격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2022년 승리하셨습니다 2022년 성공하셨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로 가서 우리 오늘의 마지막 꼭지인데요 그런데 이런 구원 개시에 대해서 엄숙한 책임이 있어요 엄숙한 책임 2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그때의 예수님이 감사하시되 교만한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은 드러내셨군요 그러면 그때라 하면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자 앞에 문맥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20절 2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새 마을이 나옵니다 베세다 고라신 가보나움 이 새 마을 여러분 이 새 마을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들입니다 예 이 새 마을들은 약 5km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예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가보나움 바닷가 있고요 호수에 있고요 고라신 약간 위에 그리고 베세다는 가보나움에서 약 5km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한 시청역쯤 될까요? 시청 조금만 더 가야 되나요? 대략 그 사이 안에 있는 새 마을 그런데 이 새 마을은요 가령 베세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통해 베세다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던 친구들은 흘 예수님에게 들었겠죠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하셨다며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다며 등등 또 여러분 이 고라신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고라신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보나움 여기는요 완전히 전진기지에요 센터에요 센터 예를 들어 가보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얼마나 많았냐면요 가보나움에서 예를 들어 백부장 백부장 말씀만 해주세요 종이 우리 하인이 나올 겁니다 백부장이 저기 있었고 우리 요한보검에 왕의 신하 죽어간 아들 왕의 신하도 저 가보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가보나움에서 중분명자 4명의 친구들이 중분명자 데려왔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를 치유하셨던 그것도 가보나움이에요 저 작은 옛날 마을 많아맞자 천명 미만을 살았던 마을에 이러한 사건들 보면 삽시간에 다 퍼지죠 우와 예수님이 중분명자 일으켰다며 우와 저 빌립이 예수님 제자라며 더군다나 가보나움 베세다 들판에선 오병여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러니 새 마을 사람들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고 먹었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도 들었겠고요 또 가보나움 회당에서는 오병여 기적을 설명하신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사건을 많이 본 마을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즉 자기가 지혜롭고 난 슬기롭다 여기며 예수님을 다 거부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보았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한탄하셨어요 가보나움을 예를 들어 가보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는 심판날의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한탄하셨어요 가보나움과 소돔땅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 누가 더 죄가 많으셨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소돔땅이겠죠 소돔땅 동성년의 폭력 그리고 성윤리 완전히 무너진 그런 엄청난 땅 소돔땅 그런데 가보나움 땅 적어도 동성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가보나움 적어도 성윤리는 지켜졌을 것 같아요 그나마 회당이 있었으니까 소돔과 가보나움 비교해 보면 당연히 소돔땅이 더 많이 심판을 받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저 이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꼈어요 비록 가보나움이 소돔보다 덜 불법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저울 무게가 소돔땅이 더 무겁겠죠 그러나 양팔저울에 소돔땅이 더 심판을 많이 받는 것처럼 무겁지만 그러나 가보나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수하게 많은 말씀의 게시가 있었어요 이 가보나움 땅에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구원 게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양팔저울의 무겁추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분명 가보나움은 덜 죄를 진 것 같은데 그들이 받은 구원 게시로 인해 이들의 죄는 소돔보다 더 많게 되고 심판날 가보나움이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2장 48절 보시면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도 가보나움 못지않게 예수님의 구원 게시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이롱할 양식은 기본이고 어려울 때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닫혀있는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자원이 부족해 보였는데 오히려 지나가보니 하나님이 행하셨느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자원의 부어짐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듣는 말씀들 예배 모일 때마다 듣는 주님의 말씀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구원 게시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구원의 게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은혜들 굉장히 많은 것 아십니까? 토요일날 저희가 올해 청년 비전당회를 계속 했었어요 청년 비전당회 이게 뭐냐면 저랑 서기 장론님이랑 우리 교육위성기 장론님이랑 청년 임원단들이 똑같이 당회실에 만나서 사역을 나누고 우리도 배우고 또 우리 공동체 같이 나누고 미래에 이 친구들이 다 당회를 섬길 거니까 그래서 함께 수평적인 나눔을 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지난 토요일날 연탄배달하고 나서 임원단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되게 많은 감사들 함께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과연 여름 수련을 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성교나 할 수 있을까 등등 머뭇거렸지만 리더십들과 청년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감행해보자 이게 많았죠 모험을 해보자 수련의 장소 가장 베스트 한 장소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족해서 올리기도 했었고 단기 성교도 선제적으로 3월달부터 믿음으로 추진을 했었죠 정말 믿음이었어요 그거는요 그 당시 상황이 코로나 열릴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고 보면서 청년들의 고백 목사님 수련회 때 가서 그냥 아이들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됐고 또 단기 성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등등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구원 게시로 인해 정말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육을 체험했구나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수록 양팔 저울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내려가는 거 그러한 걸 경험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올 한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부어주셨던 부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고급인 인플레로 부채로 힘들어한 이때에 경제적 부채 없이 사랑의 부채 외계는 어떤 빚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선교지에 부어줬던 그 은혜다든지 구원 게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내 지혜 내 슬기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알매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며 여러분 그 죄는 소돔 땅의 죄보다 더 엄히 주님이 무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섭죠 그러기에 야거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그날 누가 더 엄한 책망을 받겠습니까? 저 너 그렇게 많이 구원 게시 받았으면서 너의 삶이 왜 그래? 또 우리 리더십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으면서 또 강팍하게 자기 의지 자기 교만의 의지에 자기 죄를 의지에 또 우리 성도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엄하게 구원의 심판의 잣대를 누리되고 그렇게 우리를 엄하게 문초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가장 큰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두 번째로 구원받은 게시가 클수록 더 엄숙한 책무로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와 엄숙한 책무를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감사의 하루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